아 아 안 돼. 제발. 이렇게 되면 언제일지 모르죠. 제발. 나왔다 나왔다. 좋아 좋아. 어 럭키입니다. 좋다. 들어왔다 이거. 잘. 아 좋다. 이 측으로 한 클럽 정도 받습니다. 오늘만 감안하세요. 오 세다. 망했네. 우리 하 프로님께서 음 망했네라고. 들어가. 우리 하규현 프로님 얼굴에 굉장히 미소가 좋으세요. 아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일단 민호 씨 들어오시고요.